안녕하세요. 탑골루 저랑 진아입니다. 고대의 학생 여러분, 진아가 항상 원할 거니까요. 힘내시고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가비씨입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기고연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고대 여러분,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호랑이의 힘을 받아서 고대 여러분을 앞승하시길 바라겠고요. 고대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면아입니다. 2011년 정기고연전을 축하합니다. 고려대의 필승, 전승, 앞승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대 화이팅! 10cm 1대64만 축척의 지도에서 신촌과 송도 사이의 거리 언더우드관을 둘러싸고 있는 담쟁이의 두께 10cm 휴가를 다녀오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피서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높이 고집스런 생각이 만드는 차이 10cm Y, 편한 세상 10c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ut we talked about this, Raven A small sleep-up is one thing a big one does not bear thinking about Oh, 저기, 대학 어디 들어갔어? 아이, 등록금 하나 깎게, 연세대 들어갔어 뭐라고 그랬냐? 연세대! 한 번 더 수능 치세요, 한 번 더 동작 봐요, 한 번 더 수능 치세요 고려대로 재수하면 같이 가 한 번 더 올라간다 한 번 더 수능 치세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한 번 더 수능 치세요, 한 번 더 수능 치세요 한 번 더 수능 치세요, 한 번 더 수능 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